쌈을 싸면 상추 하나 더 올리고 고추 하나 더 올리고 나머지 고추도 올리고 야 이거 뭐야 나머지 고추도 올리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저희 고추 한 8개만 주세요 한번 보자 쌈을 싸면 제일 볶음 3개를 올리지요 그러고 나서 깻잎을 올립니다 깻잎을 올립니다 아 그런데 깻잎 그만해요 깻잎 향이 너무 좋아요 어떤 이상한 애가 여기에 깻잎을 마시면 그러면 이게 나죠 그러면 나는 안 먹을 거니까 양파를 3점 정도 올려보지요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고깃밥 하나 얹어 그냥? 형 틀려주세요 먹어야 되니까 마늘이 빠지면 척척 빠지요 생마늘 하나 그 다음엔 생마늘 하나를 올리고 해추를 해추를 한 장 두 장 세 장 한 장 올리고 저건 속아 먹어야 되겠다 사 쌈장을 얹겠습니다 제육볶음 6개를 얹어줘 제육볶음 6개를 얹어줘 제육볶음 6개 받고 그러면 고추를 놓고 땡 고추를 놓고 땡 세육볶음 6개 이야 이게 끝이나 끝이나 와 간단한 간단했다 진짜 지오미가 긴장했죠? 자 전수미씨 이거 드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제가 와 이거 또 핫자 이거 계속 잘해 줄만큼 받네요 와 이 정도면 본인 사람이 되겠어 야 좋다 소민아 열정 좋다 맛있어? 와 딩 딩 딩 딩 딩 오 시험사랑이 너무 많네 자 이렇게 해서 저 소민 씨 탈라 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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